자, 이러면 개벤져스의 4번 킥커가 골을 넣게 되면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. 과연 승격이냐, 강등이냐, 잔류냐. 이거 넣으면 되는 거죠? 넣으면 끝이. 넣으면 끝나는 것 같아. 이거 한 번만 막아보자. 막을 수 있어, 막을 수 있어. 막을 수 있어. 파이팅. 민서 파이팅, 민서 파이팅. 오마이갓. 4번 킥커는 첫 코마. 김혜선. 자, 김혜선의 발끝에 모든 운명이 결정되겠습니다. 민서, 중껍마! 중껍마! 어, 중껍마. 하고 싶은 대로 해, 혜선아! 김혜선, 파이팅! 양 팀 지금 입이 바짝바짝 타고 있는 것 같아요. 막아봐, 민서. 저희 챌린지에서 이제 슈퍼리그 올라올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. 챌린지에서 올라오자마자 다시 챌린지로 떨어진다? 진짜 자존심 너무 상해서 진짜 상상하고 싶지 않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이길 거예요. 이겨야 돼요, 저희. 오늘은 진짜. 김혜선, 준비합니다. 김혜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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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! 오, 안 들어갔어요. 안 들어갔어, 안 들어갔어. 안 들어갔어, 안 들어갔어. 오, 들어간 거야? 골, 골. 골, 골, 골. 들어간 거야? 골,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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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끝났어, 끝났어. 끝났어요? 골이 인정되면서 김혜선 선수의 슈팅이 골 라인을 넘었다는 판정. 이렇게 돼서 베렌저스가 승부차기에서 승리합니다. 위험해.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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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무 힘들었어. 뭐야? 왜 아팠어? 뭐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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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너무 힘들어. 마음 너무 열심히 힘들었다. 가장 힘든 상태였어요. 오늘 제가 원래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경기 도중에 쥐가 나가지고 다리가 이제 경력이 일어나더라고요. 정말 후회 없이 싸운 것 같아요. 처음으로. 제가 개벤 들어와서 처음에 경기했을 때 그때 한 골 놓고 내 유론 잡고 골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골이 저한테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개벤이 잠깐 휴가 갔다 온 거예요. 원래 개벤. 분라방을 이기고 국대 패밀리를 이겼던 그 개벤의 모습으로 개벤이 우승하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. 개벤이 우승하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